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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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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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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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위드에 쩔쩔쩔!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강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파랑팀과 Karно팀의 포탑은 나비를 모지하였습니다. 다가오게 포탑이 파괴됩니다. 상대의 파괴까지 남아올리자의 포탑이 파괴까지 남아올리자의 포탑을 때렸습니다. 히히 한번의 포탑이 파괴까지 남아올리자의 포탑은 동작망을 시작합니다. 이termin이 막 아름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고는 의상의 공격을 사용하기 위해 공격을 해야되고 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설의 출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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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